우마무수베! 수국 스킬! 미치월이 20몰로! 나니! 으아! 이따가 마지막 주단다! 시간 반전의 대화! 샤워! 케노하리! 랩니 마와레! 우마무수베! 수국 스킬! 히다리 마와리 20몰로! 나니! 진찬끼라고 반시계가 언급되잖아요. 에이콘드루파사의 경주 성적을 보면은 마장에서 불량, 약간 무거움, 야야오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량마장, 포화, 다습 이런식으로 번역되는 진찬끼리 관련 마장들이 양호한 마장보다 더 많죠? 양호가 하나, 둘, 셋, 그에 반해서 불량마장 2개, 위에 3개, 다습이 무게, 중마장 뭐 이런식으로 에이콘드루파사의 1차강 경주를 기준으로 이제 볼게요. 3세 심마전, 좌회전, 교도통신배 좌회전, nt, nzt, 4살, 4살, 당시 이제 4살이니까 지금은 3살이죠? 좌회전, nhqy 좌회전, 싸이게가 별 생각없이 스킬을 선정한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이콘드루파사 1차강 경주